Q. 하늘이 왜 이렇게 예쁘냐? 두 대찌개 키트 사 왔어. 두 대찌개 안에 있던데? 네 수유기는 하자. 두 대찌개 아닌 것 같은데? 두 대찌개 아니야 저거. 저 바지락 술찜이야. 뭐 하세요? 맛있는데. 맛있었어? 이거 다 먹은 거야. 뭐 먹기로 했어? 진짜 미쳤어. 일단 본부터 갈 거야? 일단 빨리 요리해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수룩하고 삼겹살 구워 먹자 이거. 어. 너무 좋지? 삼겹살 한겹살 구워. 통삼겹. 진정식 끼기. 근데 파 없어도 괜찮아? 아니면 뭐 수육? 그냥 하면 돼. 난 너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색 봐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사왔냐. 저만 했어. 그러니까 이만한데 왜 안 사왔냐. 나는 나무는 사고자 그랬어. 내가 사자 했어. 그러니까 자르면 되잖아. 얘가 필요 없다 그랬어. 누가 필요 없대? 야. 내가 처음에 살라 했잖아. 니가 날 말려. 짤라오겠다. 짤라오겠다. 니가 날 말렸지. 아니 진짜 웃기게 생겼어. 방금 진짜 못생겼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마지막에 안 하기로 했다고? 니가 처음부터 날 말렸잖아. 그냥 그렇다 해. 아 내가 그랬다. 이거 다 쓰고 남은 거는 네가 가져가라고. 어. 근데 안 가져갈 거면 사지 말라 그랬다. 재민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수육 혹시 얼마나 걸리냐. 1시간. 1시간? 30분 뒤에 모이자. 근데 진짜 레어드였어. 그만. 야 우리 수리나 마실까? 올해 처음 해. 그래 그래 그래. 야 나 지금 손으로. 영진이 오늘 이거 마시자. 야 맛술. 야 잘 어울린다. 자 오늘 특집은요. 저희 나재민 선생님께서 특별히 와주셨는데요. 재민 선생님의 수육 시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는 음식. 어. 이름이 뭔가요? 수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네임 더 좀. 월화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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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육 금토일. 여기까지. 네. 금토일까지 안 했으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아 미안 미안 오케이. 잘랐어 잘랐어. 재민의 요리 시간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료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재료는 별거 없고요. 양파와. 양파. 어니언. 오겹살. 겹살. 겉면 사온게 매담 한번 해주세요. 800g. 그 다음에 천러가 사온 겉면. 어 많이 먹어. 그리고 깜마늘. 깜마늘. 통후추. 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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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h. 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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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обрations. 혹시 두 분은 뭔데 앉아 계시는 거죠? 이거를 만끽하고 있는 거야. 만끽 이따 다 같이 할까? 이게 밸런스야. 아니 너는 뭐 하는데. 사회 보잖아. 방송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 우리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몰라? 그러니까 지금 환승연애라고. 천러 지금 환승연애라고. 지금 환승연애야? 환승연애인데 지금 우리 서로 소금집 그 생각을 하면서 마트를 했다고. 제노 씨. 천러랑 지금 제노랑 예전에 사귀었다고. 제노 씨. 그런 거였어? 제노 씨 오늘 데이트 어땠어? 둘이 너무 티나요. 제노야 오른손 내려. 둘이 너무 티나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요리 못 하시나 봐요. 난 처음에 실 자르고 들어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건 진짜. 분위기 바빠. 진신이 대답하기 싫어. 이 정적 뭐야? 아 요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아 천러 님 고마워요. 아 진짜 아유 다시 해. 아니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안 다지고 가는 거 같은데. 막아. 근데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강? 씻어야 되는 거. 아니 오늘 같은 날에 그거 입고 왔었어야 되지. 맞네. 아아. 머리 꽈. 어 막 거기 갔지? 생강도. 고마워 손님. 이거 방송으로 확인하라. 와우. 물. 어떤 물? 물 안 넣어? 응 이게 끝이야. 물 대신 막걸리 넣었어. 이거 약간 나의 두 번째 충격 같아. 이거 고기 먹으면 취하나요? 약간 화채를 처음 보는 느낌이야 지금. 고기 먹으면 취하나요? 아니 취한 돼지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우. 이거 와인이지. 간장. 간장. 야 근데 재민아 너 좀 다르다. 나 뭔가 좀 다르긴 하다. 야 너 잘한다. 비전이 있었네. 어떤 비전? 막걸리 사오라고 할 때부터 우리가 홍산막걸리 사올 뻔했어. 홍산막걸리. 아 이거 시킨 일부러 생막걸리에 가까우라고 하는 줄 알았어. 야 다 넣었네? 한 입 맛볼라 그랬어. 아 지금 맛 빠지고. 지금 맛 빠지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입 떠먹어. 맛있겠다. 아 너무 막걸리 있네. 너무 아프다. 형 제가 라면 좀 먹었어야 돼. 진짜 레전드였어. 심지어 계란이 노른자가 아직 안 터져가지고 터진 다음에 바로 라면을 같이 먹었거든. 그 노른자와 파와 양파와 그 향기에 합치면서 면발이 꼬들꼬들한데 뭐래. 솔직히 그냥 그랬지. 진짜 레전드야. 진짜 신났네. 진짜 레전드였어. 나 처음으로 오늘 이번 연도 처음으로 감동이었어. 그러면 대상 받을 때 감동 안 했어? 말. 야야야. 세다. 컷. 아 이거 좀 빡세다. 이제 수육 어느 정도 남았어? 50분? 50분? 그럼 좀 간이 스타일로 해가지고 한 30분에 끊어볼까 우리? 삼겹살도 구워야 되고 찌개도 끓여야 되고 이러면. 아니면 고기 먼저 구워있자. 이걸 굽고 고기 다 구워? 가위바위보 절자랑 나가서 고기 굽고. 이건 벌칙이야. 이건 벌칙이야. 나가서 고기 굽고 부대찌개. 그럼 재민아 내가 이 보쌈 시간 재고 있을 테니까. 듣고 올래? 오케이 가위바위보 하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다 들려? 어 나 이겼어. 런진아 다 들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잠깐만. 형. 잘 생각해. 고기. 둘이 하고 와 솔직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회원장님. 잠깐만. 아 근데. 아 이제 형. 아 왜냐면은. 얘가 하고 형 옆에서 한번 한번 좀 봐줘. 왜냐면 얘. 너무 못 하세요. 갓판 나갈게. 아니 갓판 나갈게. 오 나 이거 지금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네? 멋있다. 할게 없어. 거기서 전에. 그러면. 하고 가야지. 이거 하고. 상추 깻잎 씻어줘 이거랑 야 근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렇게 조금 사 먹어? 부족하면 라면 먹어 나 아직 하우스 훈련 안 떨려 하우스 훈련 형이 이렇게 많이 해도 되겠지? 자고여서 저녁에 이제 근데 재미나 문득 든 생각인데 요만큼만 간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야 근데 진짜 쟤한테 맡겨? 일단 해봐 해봐 해봐야 돼 아니 손으로 하니까 얘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솔직히 너가 가까워 나 왜 나 가위라고 이겼어 우리는 다 이겼어 근데 순전 나 부대찌개 해야돼 제노야 너의 소중함을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다 넣어줘 나는 상추보다 깨내기거든 치명하고 싶어 뭘 뺐지마 지상아 내가 다 줄게 제노 형이 온다는데 아 제노가 간대? 이것도 가져가 아 버섯 싫은데 아 버섯 나 부대찌개 언제 해? 지금 하지 않았어? 이 고기랑 같이 먹자 아 여기 싫네 좋았는데 지상아 한번 보여줘 검색이 올 거야 지상아 보여줄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하게만 해주게 지상아 나 무난하게 하는 게 제일 잘한다 지상아 망쳐도 돼 무난하게만 해도 돼 망쳐도 돼 안 먹으면 되지 아니 파가 없으니까 파 냄새가 안 나네 다이 마크 때문이야 와 신발이 왜 이렇게 차갑지? 신발이니까 아니 이거 불이 너무 작아 이거 부어줄 수 있는 거 맞아? 난로 있네 오 뜨끈어 형 봐봐 비주얼 오 느낌이 있네 셀러야 이거 매운 고추야? 청양? 청양? 어 맞아 아 청양 고추야? 어 나 쌈장에 넣으려고 했는데 다진 마늘이랑 그냥 먹으려고 했지 죽을 뻔했네 청양 고추 그렇게 안 맵지 않아? 많이 매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고추 아 진짜? 와 아니 파가 없잖아 짱나네 진짜 뭔가 파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 지금 그쪽에 뭐 술찜 그 냉장고에 뭐 있지 않았어? 한 번 봐줄게 있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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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이게 맞나? 그거 이거는 이게 난로인가? 맞아? 너 옷 열고 이러고 서 있어 그게 나의 역할인가요? 이거 다 깔아놓고 닫자 닫으면 되네 근데 이거 까매져 있으면 까매져 있으면 없어졌다 그러면 돼 어 누가 가져왔다 하겠네 손실여! 이거 좀 들어가 있을까? 야 이러다 우리 이거 훈제 먹겠는데? 부위가 아니라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불이 센 거 치고도 저걸 더 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터 아 오케이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 가스 세서 아 오케이 형 상태 확인해볼까? 유패인데? 다 같이 들어가고 다 같이 스태프랑 같이 나오자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퍼포먼스가 그래서 나는 왜 마음이 바뀌었냐면 언노는 진짜 안전빵으로 음원이 좋고 드림의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 안전빵으로 딱 좋아 근데 I can't feel anything은 스무디의 속옵 느낌으로 딱 2분짜리의 노래 퍼포먼스만 진짜 안무만 잘 나오면 스무디랑 다른 느낌의 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딱 그 딱 이거 이거 언노는 일단 알겠어 고기 인덕션 탔는데 우린 애매해 그래서 저거를 그냥 그냥 맹국이야 생국이야 아 여기서 구워야 돼? 그럴 수도 있어 그래야 될 거 같긴 지금 여기 파 맞네 야채 모둠이 파였어? 파 뿐이야? 파 모둠 아니 대체 어떻게 파를 어떻게 하면 가만히 살 수가 있어? 아니 카트까지 넣었어 누가 안 살자고 한 거야? 근데 얘 아니 이거 방송을 봐야 돼 계속 얘기해봐 파가 파가 도망갔어? 파가 얘만 했어 그래서 와 이것까지 다 쓰는 게 맞나? 그래서 얘네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얘네가 봐도 아니 너무 크다 그럼 가져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이 모든 잘못은 너야 응 고마워 너는 이 세 명을 데리고 마트를 갈 선택을 하는 게 아닌데 너는 잘 셨어 안 셨어? 내 손에 덕분에 형이 셨잖아 와 냄새 미쳤다 근데 이거 진짜 진하겠다 근데 국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냥 물이 없어지는 게 맞대 그러면 이거 먹고 진짜로 취할 수도 있어? 안 취해 아니 이런 거 끓일 때 알코올 다 없어져 냄새 맡고 초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아니 근데 잘못 잘못 요리하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맞아 맞아 제대로 안 끓이지 아 그거 당연하지 오래 끓어야지 아니요 진짜 먹어봐 나 맛을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 나도 한 번도 못 봤어 엄청 달거든 내 인생에서 한 번 볼 수 있게 해줘 해볼까?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짜 겁나 조금만 무슨 맛인지만 확인합니다 나도 상세 궁금했어 저렇게 많은 거예요 느낌이 말리진 않을게 약간 청주 맛 아니야? 청주? 청포도를 엄청 쫄은 생강 매실이네 이거 감기 걸릴 때 이거 마시면 되겠다 비주얼은 왜 족발이지? 색깔은 족발이 족발 먹고 싶다 족발 맛있네 너네는 보쌈이야 족발이야? 장보쌈 나는 족발 무조건 보쌈이야 나는 족발 아 족발 난 족발 보쌈이랑 굴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김치랑 와 벌써 맛있어 그 굴 얘기하는데 코에서 받았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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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흰 배추랑 보쌈 두 점 약일야드랑 거 딱 올려놓고 굴은 맛있어 마늘, 쌈장 이렇게 딱 해서 센 굴 먹을 수 있어? 흰 배추 인정이지 센 굴 살짝 삭 올려가지고 아니 나 누구한테 속아서 석화 먹어보래 그 와인 먹을 때 먹는 그 석화잖아 그 레스토랑에 나오는 그거는 비린 맛이 없대 화이트 와인이랑 먹자마자 아니야 그거 안 먹어 나 그거 잘하는 데서 센 굴 안 먹어 봤어 나는 익힌 굴 나 좋아해 센 굴 안 먹는 사람 나 절대 못 먹어 나도 원래 안 먹었는데 한국에서 한 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굴을 김치에 넣는 사람이 있어 굴 김치 야 이거 카메라한테 보여줘 봐봐 나 잘랐다 야무지게 잘랐는데 잘 잘랐네 와 진짜 완벽하게 잘랐어 일도 안 흘려나왔어 형 근데 관 안 보고 그냥 막 해도 괜찮아? 형이 손이 그게 기억해? 와 방금 푸트 멋있었어 내 할머니 보면 막 됐어 내가 수육이 제일 빨리 끝나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슬슬 움직여야 돼 하자 이제 뭘 해? 밥 먹을 준비 이쪽 가운데 좀 치우고 자 저희는 햇반 먹을까? 어 햇반 안 먹을 사람 손 야 안 먹어 우리 소식자여서 맞아 지금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우리는 고기는 많이 먹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진해 보인다 수육은 그냥 여기다 놓고 먹을까? 수육이 나의 코를 때려 지금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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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 진짜 세게 짜다는데 배가 속이 달아지 근데 이건 진짜 지성인가 나보다 술을 잘 마실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진짜 거짓말 아니야 딱 잔 앞에 하나씩 딱 놓고 아 살이 나다 한 잔 따르르 한 잔 한 잔해 따르르 해야 돼 진짜 그럼 이제 우리 다 진짜 지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깡 한 명씩 빵 진짜 해야 돼 야 이거 이제 먹어도 되겠다 어 먹어도 되겠네 야 이거 면 넣어줘 면 넣어줘 면 넣어 아 먹어볼까 재노야 잘 먹을게 야 쌈장 찍어 먹어 면 넣고 뚜껑 안 닫았지? 응 면 괜찮은 알았죠? 어 예찬이 잘 먹어 안 먹어? 남은 소금 빨리 먹어볼까? 응 나도 한 번 잘 써먹어야지 한 개 먹어볼까? 잘 먹을게 애들이 지금 딱 불 먹어서 맛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야 항정살 항정살 순석됐는데 야야야야 아닌 거 같아 재노야 하이라이트에서 안 뜨거워 하이라이트에서 안 뜨거워 하이라이트가 아니잖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에서 안 뜨거워 인덕션 하이라이트 귀엽다 부대찌개 먹을 사람 어디 앉아? 어디 앉아? 여기? 안 뜨거워? 나도 줘 봐라 봐 아 잘했어 일단 재미나게 재미나게 아 그럼 나도 먹을래 햄 많이 줘 야 후레이크 안 좋았다 야 얘 불 좀 살짝 펴봐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다행이다 워트웨이드 짜 청양고추 잘했어 워트웨이드 짜 청양고추 야 내가 얘기할라 했어 됐어 불 꺼 지성아 불 꺼 잘 먹겠습니다 위리! 와아 맛있겠다 조심해 조심해 국물이 떨어지면 안 돼 제자리 접시에 줘 옛날에 진짜 짜파게티 진짜 싫어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좋아하지 근데 버섯 좋아? 누가 좋아해? 나 지성이 나 솔직히 삼겹살 먹을 때 버섯 먹을려고 와 진짜 진짜 안 맞아 그럼 나 방금 버섯 많이 살 때 진짜 좋아야겠다 씻는 동비터 당연하지 얘는 국물이 진짜 천국이야 버섯의 비주얼이 그러면서 국물 다 흘리면서 갔네 또 누구 있었지? 버섯 좋아하네? 나! I love it 지성이? 세송이 세송이의 꽃을 피고 치는 에이 에이 나왔습니다 대면 한 점 줘봐야 한 번 찍어봐야 된 약간 족발 같다 한 점을 줘봐야 한 번 먹어볼게 와 너무 뒤꺼운 거 아니야? 와 비주얼 벌써 어때? 약간 산에서 한 침을 굶다가 멧돼지 한 마리가 쫓아와서 나무에 박혀서 내가 드디어 고기를 먹은 그런 느낌? 뭔 느낌이지? 너무 길어 저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별무라 와우 이거 치우고 와 마이 잘 먹을게 재민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다행인게 팀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이건 진짜 너무 커 장점이야 야 런쥔이가 뭐 할 말이 있대 자 우리 다음 약간 쩔어주자 화이팅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제로슈와 콜라빌라 야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말 먹어 말 먹어 아니 근데 진짜 맛있는데 기대 이상이 약간 기대 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상 이상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더 극대화된 느낌 어우 콜이야 그치? 그러니까 야 봐봐 기대 이상 기대한 것보다 맛있네 상상 이상 와 상상한 것보다 맛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 더 그 느낌이 좋네 나는 엄청 기대했었어 딱 내가 기대한 만큼이야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기대를 얼만큼 했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칠 수도 있어 상상 이상 상상을 얼마나 했길래 야 근데 너 이번 판매기 머리가 이 색깔이야? 졌어 졌어 한 잔 해 야 근데 너는 생일 선물 뭐 안 가? 뭐 필요하고 괜찮지? 아니 저 질문 자체가 안 갖고 싶지 나는 구글 기프티콘 시상아 과일 줘봐 오케이 너 무슨 기프티콘? 구글 기프티콘 그게 왜? 그게 뭐야 현질 하려고 현질은 적당히 하자고 나쁘지 않지 아 왜? 권덕이 하나 먹었는데 생강 먹었어 지정아 이거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먹어 진짜 못 먹겠어 미안해 아니 비주얼도 누가 밟은 거 같은 비주얼도 비주얼로 해봤으면 뭐 같다 진짜 생각보다 먹은 게 없거든? 지금 배 터질 거 같아 나 지금 좀 너 왜 부서지? 고개가 너무 많아서 나 약간 지금 나도 배불렀게 더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더 먹을 수 있다라 하면 배부른데 굳이 있으면 또 먹어 거 아니라 먹고 싶은 사람 손 나 제노 있다고 치고 나 15분 이따가 아니아니 잠깐만 리셋이 빠르네 이제 아마 이 방송이 한 2주 전쯤 나갈 거 같은데 근데 맨날 틸링이 이거 찍을 때마다 이 타이밍이 그런 거 같아 맞아 우리가 그냥 우리 바꿔보자 우리 라이딩이 마지막으로 새 미니 앨범이거든 근데 캔디도 미니 앨범 스페셜 앨범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 스페셜이잖아 스페셜이랑 미니 스페셜이랑 미니 이름만 스펠링도 달라 그리고 티야? 마크 형으로 치면 이제 위고업이 마지막이었어 7명 완전히 미니 앨범 위고업 어쨌든 우리 또 청룡의 해로써 이 00년 4명이 있으니까 대리해줘 어 우리만 좀 더 잘 될게 그래서 아까 재민이가 용스름 했잖아 아니 근데 미니 앨범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게 준비 과정 자체가 맞아 엄청 오래했어 엄청 오래했어 건배 건배 자 마크는 리더로서 딱 한 마디 하고 건배하고 이제 뭐해? 너네에게 누가 런준이가 했잖아 레크레이션 돌리자 뭐 술게임 한 판에? 아 근데 술 안 먹잖아 근데 제노 재민 빼고 다 먹지 않아? 형도 안 먹지 어 그치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노 재민이 지목하는 거지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사람이 마시는 거야 뭐 이득인데 되게 그래 3, 6, 9 게임 알지? 아 너무 어려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알지? 아 알지 알지 근데 5랑 10일 때 와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야 웃음 참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1, 2, 4 후 약간 이런 걸 해서 웃음 참기라고 5랑 10? 5랑 10에 그 진짜 숫자를 얘기하면 지는 거야 그럼 15, 20 다 어 그치 그 단위대 오케이 근데 이, 이것도 근데 5, 10은 어떻게 해? 와 어렵다 55면 그거 두 번 해야 돼? 아 그렇지 약간 이런 너무 어려워 바로 그, 바로 그 너무 어려워 바로 그 너무 너무 3, 6, 9, 3, 6, 9 1 2 4 7 8 11 아 잠깐 웃었어 웃었어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근데 잠깐만 나 항상 웃고 있어 아니 웃음 참기인데 많이 까먹었어 다 이 텐션이 있어 다시 다 진짜 제대로 제대로 잠깐만 우참이라고? 나무 파키 순서 덜할 수 있게 나 진짜 웃음 참기네 너무 헷갈려 처음엔 천천히 할게 3 장했는데 이러면서 웃으면 이제 그냥 한 명씩 먹어 한 명씩 아니 재민이부터 하자 왜 아 그래 3, 6, 9, 3, 6, 9, 3, 6, 9 1 히 4 헉 7 보여 8 1 아 아 잠깐만 5랑 10단이라고 5 10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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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 이건 좀 369 369 369 4 5 웃으면 안 되지 웃으면 안 되지 아니 5라고 하면 진다고 막판 막판이니까 천천히 해보자 우리 다 같이 그래도 20분 가보자 천천히 369 369 369 369 1 2 아 잠깐만 펜스인데 아니 근데 이건 노린 거면 나 마실게 와 야 나 이거 노렸어? 잘하네 이거 보수다 종철로도 맞아 방심했다 진짜 와 저쪽에서 저런게 나올지 몰랐어 진짜 웃겼다 근데 진짜 막판? 진짜 진짜 막판? 가자 가자 삼천히 가보자 집중해봐 누구부터 해? 나부터 나부터 3쪽 369 369 369 1 4 7 8 9 6 야 야 야 야 야야! 잠깐만 야 우리 진짜 화내지 마 야 우리 진짜 равствуйте 야 게임 못하는 이미지 만들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걱정되서 봤는데 방송이 나가 perme 나 왜 이렇게 어지러웠어? 아니 고민해놓고 그래 일단 고민하다가 아 진짜 바본 봐봐 모기가 생겨서 그러는데 한 번 다시 해봐 20까지는 가보자 20까지 탈색 머리카락만 한 거 맞지? 할게 3, 6, 9, 3, 6, 9, 웃음 참기 천천히 1, 2, 3, 5, 6, 7, 8 넘어가 넘어가 뭐야? 그냥 오래 하기 게임이야 지금? 11 아니 멈추한 것 같아 진짜 아 12가 아니구나 근데 혜찬아 레전드였다 야 우리 술게임도 연습하자 우리 단체 연습 한번 잡자 이거 1, 2, 4 7, 8 11 12 14 야 근데 이게 위험했다 위험했다 얘 아슬아슬했어 16 아니 16 아 이 멈추한 것들 진짜 나 더 내가 싫어 나도 이런 데가 싫어 진짜 그냥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잖아 이 게임은 하면 할 수 없는 마이너스 우리가 하지 말자 원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여기 안 들어가 이렇게 못 산다고? 아니 근데 얘도 얘도 울려했어 얘도 활라했어 딱 내가 치셨잖아 심지어 소리까지 나왔어 야 우리 그 게임에서 정리하자 만두 게임에서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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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게 뭐야? 이거 알아 이 게임 어 뭐였더라? 오 단위로 아 해서 다섯 명이 들고 있으면 머리들 짧게 자르고 나서 약간 가끔 바보 같은 때 아 이거 되게 부끄러워 치우기 설거지 딱 하고 두 명 하자 그러면 치우기 설거지를 당연하죠 당연하죠 거기서 아 뭐 올빵을 하든 설거지 그렇게 빡치지 않아 그냥 자매고 할까 그러면? 그냥 두 명? 아니야 아니야 만두로 하자 자 런쥔이 부터 런쥔이 만두 알아? 만두긴 한데 한 번 다시 윗마인드 해줘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총 35 35까지 있어 32마인드로 하다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바로 할게 런쥔이 부터 시작 야! 너네 짰지? 안 짰었죠? 절대 안 짰지 이걸 어떻게 짜니 이 게임 안 돼? 그러면 그러면 나부터 할게 설마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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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와 와 야 야 야 너 오짓 받았어 이 팔찌 진짜 사고 진짜 양질이 쳤어 근데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 야 이 팔찌였어 그렇게 진짜 자 이제 30까지 하자 얼마나 좋았으면 미리 말해야지 지성아 30까지야 30 야 진짜 좋아했구나 시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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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나이스 와 진짜 바로 맞췄다 나 미쳤다 색도 없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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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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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와 그럼 이제 25 잠깐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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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아 아 15 55 55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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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와 팔을 좀 가까이 대 봐봐 시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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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 20까지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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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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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둑 10 그렇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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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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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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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1명 1명. 15까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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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박자가 이상해. 진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전 트릭 썼다. 만두. 박자 알려줘.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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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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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 마. 만. 침. 아 침. 아 침쳤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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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야 편하게. 편하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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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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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야.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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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 둘이 치운 거야. 야 참. 치우고 잘 거였지. 둘이야. 갈말보의. 뭘 빵. 뭘 빵. 뭘 빵. 뭘 빵. 몰빵 둘이서 뉴 스쿨 다 올드 스쿨 둘이서 그거 해 둘이서 만두 해봐 같이 치워 몰빵 해 몰빵 해 가위바위보 우리 공식 하던 대로 가위바위보 깔참하기가 약간 그냥 삼세판 어때? 삼세판 하자 삼세판 따위 없어 단판으로 하자 안대 붙인 거 가위바위보 agua 샤raz 우앗 우와 심지어 yeah 형 파이팅 파이팅하고 잘 치워보고 나 무erness 하면 조금 ㅈ victims 좀 좀 빡센 데 좀 빡센 데 서울시 너는 왜 맨날 선글라스 띄고 나와? 오늘 보기 너무 달았어 아 오케이 나 일단 하나 우리 꼭 우리끼리 여행 가기 누가 어색할 것 같아 누가 돼요? 누가 누가? 앉아봐 아 이거 인스터림입니다 너 그럼 뭐 좀 진지한 인터뷰 나가서 아 이거 인스터림 아 이거 인스터림